2015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가칭 수원아이파크 미술관의 첫 삽을 위한 기공식이 지난 21일 화성행궁 앞 건립부지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기공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및 관계자, 지역주민 문학 및 미술계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. 현대산업개발과 수원시는 시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300억 규모로 이번 미술관을 건립해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며 수원만의 컨텐츠를 발굴해 명품 미술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